자주 걸린 먹식스 달려라 달려라 뾰족한 아리 바빙추나 먹식스 어서 따라와 빨리빨리 오늘따라 가을냄새가 좋아 잠시 쉬어갈까? 여기 전망 시화냐? 평화로운 이 느낌 참 좋아 엄마! 이리 와서 앉아봐! 잠자는 숲속에 공주가 나타날 것 같아 아니면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조용히 피톤치들을 즐겨 엄마! 여기가 어디야? 기분이 이상해! 뭔가 울렁꾸렁하는 느낌이야 우리 길을 잃은 걸까? 너무 무서워! 드라큘라의 유령이라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너무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어 꺼져! 꺼져! 꺼지라고! 우리 마법에 걸린 것 같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난 분명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앉아있지? 이 주황주황 호박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아이고 무스브라 누구야 다 덤벼 얘들아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 아까까지 있었는데 찾으러 가보자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갔노? 여기서 엄마 아빠 냄새가 나 이게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 모자는 또 뭐야? 너희의 엄마 아빠는 내가 저 호응으로 만들었다 엄마 아빠를 찾고 싶다면 보석을 가져와 보석은 이 정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 보석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 엄마 아빠 누가 엄마지? 그게 멋이 중언디 정원 어딘가에 숨겨진 보석을 빨리 찾아야 해 엄마 아빠 보석이 뭐야? 먹는 거야? 엄마 아빠 밤비 누나는 정말 못말려 근데 아까 그 악령 너무 잘생기고 귀엽지 않아? 악령? 악령이 누군데? 잘생겼어? 밤비 누나 못 본 거야? 엄마 아빠 호박으로 만든 악령 말이야 악령 어디로 갔어? 다들 정신 차려 나를 찾았나? 럭 식스? 무엇이 궁금한 거지? 서둘러! 내가 숨이 전에 저주를 풀지 못하며 너희들의 엄마 아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맞나? 빨리 찾아야겠네 근데 어디 있는지 알리주여 찾지 그건 니들이 찾아야지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지? 맞나? 해 뜨기 전에 찾으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 이쪽은 내가 찾아볼게 이거 아냐? 아 이건 똥이구나 빨리 빨리 찾아 허리 업! 근데 얘들아 꼭 찾아야 할까? 잔소리하는 엄마 없으니 좋은 것도 찾는 척이라도 해 럭 식스 진심이냐?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앗 내가 호박이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빨리 나왔나? 그렇다고 쉽게 풀린 저주가 안 좋아 내가 호박이 되다니 나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 보석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들 열심히 찾아보라고 빨리 찾자 또 호박으로 변하기 전에 콩디가 땅에 딱 붙어버렸어 콩디가 땅에 딱 붙어버렸어 콩디가 땅에 딱 붙어버렸어 이러다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저기 봐 다 호박으로 변하고 있어 엄마 아빠 도와줘요 내가 몬산가? 이게 무슨 꼴이고 너도 호박 됐냐? 나는 이제 평생 호박으로 살아야 되는 기다 이럴 순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꿈이었구나 와 호박으로 변하는 꿈이라도 끝나 내가 원하는 공장들의 떡집수 너희들이었어 엄마 아빠랑 행복해 내가 원하는 공장들의 떡집수 너희들이었어 뭐가 악령이라니 tyranny barrel니